야 전진이 같지 않냐? 나는 진이 형 같은데 진이 형 아니면 민우 형 진이 같아, 민우 아니야 진이 형, 진이 형 진이 형, 진이 형 5, 4, 3, 2, 1 전진! 전진! 자, 가서 아닌가? 아니야, 언제도... 자, 틀어볼게요 틀면 돼요? 치즈야 나오네 나오네 음악 나와? 나와요? 나오죠? 형, 민우예요? 노래 아닌데 아, 민우 아니네 누구야, 누구? 진이 아니야 진이 아니야 아니에요? 다른 거 보자, 다른 거 민우야, 민우 민우네 에리스도 아니고 민우네, 민우 공연 아, 기운해 감사합니다 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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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우승 울어 울어 이번 게임은 진격의 승 대표가 한 분씩 나와서 무릎을 세워 안 해보고 달려를 잡고 엉덩이로만 달려가서 단원점을 빨리 돌아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? 정국아 네가 해야 되겠다. 뭔지 잘 모르겠어. 이렇게 좀 이러면 안다고요? 누가 아는 사람이에요. 왜 정국이가 사실? 내가? 약간의 몸땅 허용 되는 거죠? 아, 당연하죠. 그럼 제가 한 번 더 가겠습니다. 할 수 없는 빠를 것 같은데, 이거? 몸 사용이 있으면... 아, 그렇게 안 하죠. 예능을 알지. 얼마 남길 수 없는 사람은? 이것도 제가 질 것 같은 게 자꾸 저 하라고. 아니, 그래도 우리가 에릭까지 에릭. 에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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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결정하세요. 러닝맨 팀은? 김국총이요. 신화팀은? 이누! 이누! 이빈 고! 예! 자, 이쪽 라인, 이쪽에서. 자, 준비되셨죠? 네. 아니, 뭐 이렇게, 저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? 아니면 양쪽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올까요? 양쪽에서 들어가야지. 그래야지. 왜냐면 이렇게 되면 얘가 인코스가 되거든. 아, 잠깐만. 아, 저 형 진짜 얘기를 안 그랬는데. 이거 이렇게 한 번 만나야죠. 잘 챙겨주고 그랬는데. 야, 그리고 옛날에는 저렇게 많이 하기도 안 하는데요. 이렇게 벌였어. 이렇게 벌였어. 아, 저기 석진이 형! 아, 너무 아프네. 응원 한 번 해주세요, 응원구 한 번 해주세요. 형, 형 금방 나오잖아, 너희 하나. 5초도 안 걸려, 5초. 형, 5초도 안 걸려. 하나, 둘, 셋, 넷. 극종이의 팔뚝을 사랑한다. 팔뚝 파이팅! 아, 왜 보여주죠? 아, 잘했는데! 아, 잘했는데! 아, 저는, 저는 본인이 창피하니까. 본인이 창피한 거 있어요? 자, 준비. 자, 시작! 시작! 또 비대 몰입. Nicolas 닫았어. joe! towels. rehearsing pole headset. breakthrough move. 내가 블랙 넣어 보래 내 아이의FA입니다. 쳐오고 줄여도 되나요? 우리의 판등을 사랑합니다. 야 정말 야 정말 북쪽이 다녀갈지 여기를 안 놀고 와. 진짜 골복이 쳤더라. 2억은 런닝 매력에 들어갑니다. 잘했다 잘했어. 마지막 칼국수. 바지락 칼국수 팀. 손바닥. 아 이거 이거. 더 많이 상대방 손바닥 친 대표의 팀이 승리입니다. 저희가 먼저.